오늘은 새로운 제품, 반달면 코르카버드 반달면 코르카버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먹고 있는 안틀레스 비극도 저렇게 물 먹어요, 저렇게 달아 놓으면 이 제품을 만들게 된 큰 이유고, 장점이고, 특징이죠 이 제품은 이 코르카버드를 이렇게 끼워 넣었을 때 일정한 위치에 얘가 고정이 돼요 딱 옆면을 달고 눌렀을 때 이렇게 놔두시면 고정이 돼요 눌러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고정이 된 상태로 위치가 잡힙니다 이 제품은 뭔지 알겠죠? 나무 위성들 위에서 위에 공간을 마련하는 거고 밑에 바닥지에 세팅을 할 수 있게 고정되는 거예요 따로 피스 고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 제품에는 피스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이용해서 나중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제품이 헐거워질 수도 있겠죠? 이렇게 헐거워져서 잘 들어가지 않고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존의 피스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법과 직접 구멍을 뚫어서 직접 비밀히 타공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진짜 뚫어서 위치에 두 개나 세 개 정도 고정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끼나 소프트 화이버 이런 거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를 아시겠지만 이렇게 일정 부분에 한쪽 부분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넣어서 끼워주시면 돼요 이 양에 따라서 얘가 고정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에 맞춰서 이거 소프트 화이버나 청해끼를 이용해서 끼워 넣어주시고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넣어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그러면 고정이 돼요 이게 생각보다 잘 고정이 되지 않을 때는 피스를 이용해서 이 제품과 사육장 세트를 주문하시면 저희가 구멍을 일정 위치에 아니면 원하시는 위치를 말씀해주시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몇 센치를 띄워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타공 구멍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2mm 타공 구멍에 피스를 박으셔서 두 군데나 세 군데나 박으셔서 고정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세트물은 피스까지 포함된 거예요 포함된 거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장점은 이 제품 자체는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끼워 넣으시면서 꽉 조이게 만드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고정이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깎고 자르고 갈고 좀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고 이게 첫 번째 천유 코르카보드고요 나중에 두 번째 스타일도 한번 나올 거 같긴 합니다 첫 번째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두 번째 스타일인데 이 제품의 특징이죠 두 번째 특징 오너멘탈이나 나무 입성 중에 이렇게 일자로 세워서 몸을 일자로 펴서 사육장에 서 있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종들이 있어요 그런 종들 때문에 만들어진 세팅 방법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자로 코르카보드를 세운 거예요 이 제품 보시면 이 기본 환기 타공 세트 있죠 환기 타공 세트에 피스를 세 개를 이용해서 세로로 세워서 고정시킨 거예요 이렇게 고정시켜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기본 환기 타공 세트 특대 보시면 이렇게 다섯 개의 구멍이 뚫려 있죠 다섯 개의 구멍 뚫려 있는데 거기에 하나를 이용해서 물그릇도 장착할 수 있고 이 물그릇 아시죠? 장착할 수 있는 물그릇 따로 판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을 구매하셨을 때 또 이렇게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식대로 하나만 고정하실 수 있어요 끼우시고 그 위치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위치 구멍에다가 대시고 피스 하나만 박으셔서 고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얘네가 꽉꽉 끼워지기 때문에 피스 하나라도 고정이 되고요 그냥 끼워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따로 타공 주문은 천 원만 더 입금하시면 돼요 타공이 없는 제품들도 주문하실 때 천 원을 더 추가 입금하시고 주문서에 아시죠? 타공 어디 위치에 몇 개? 기본 타공은 10개입니다 10개 구멍 타공 뚫어주세요 라고 하면 타공 뚫어서 배송해드려요 영상에서 보신 거 이쪽에 면을 살짝 갈아요 갈아 가지고 이 둥그런 원형 원탑에도 조금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살짝 갈아서 나가서 이렇게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네의 가장 큰 장점은 끼워서 고정시킬 수 있다는 거 끼워서 그대로 고정시킬 수 있고 피스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 헐거워졌을 때 그때 혹시 몰라서 피스까지 같이 보내드리는 상품입니다 이 제품의 피스가 스텐이라 녹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셔도 녹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세트를 주문하실 때 피스 작업이 원치 않으시면 그냥 그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 내용 써주세요 안 그러면 고정돼서 배송이 됩니다 물그릇도 세팅해 주시고 반달미안 코르코보드 이렇게 세팅해서 넣어서 세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거 세트 딱 보시면 아시겠죠? 핑크톱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게 만들어진 거 아까처럼 세워서 하는 방식은 오너멘탈한테 좋겠죠?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핑크톤 아니고요 나무위성들 웬만한 위에서 거미줄 많이 치고 하는 나무위성들 웬만한 일들 다 사용이 가능해요 오래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?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스마일 세트 스마일 덮개 있죠? 스마일 덮개랑 세트네요 이렇게 땅 이쪽 윗부분만 거미줄을 쳐도 문제 되지 않게 윗부분에 덮개가 막혀 있고 밑에 면에는 코르코 반달면 코르코가 장착이 돼서 이렇게 해서 사용할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 환기가 잘 될 수 있게 되는 스마일을 이용해서 그리고 물그릇도 장착해 주시고 아이고 완전히 핑크톤 전용이네요 핑크톤 전용이 핑크톤한테도 안전하다는 거는 모든 나무위성한테도 안전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기능성불과 피아질을 섞은 바닥재를 넣어줍니다 약간 물을 많이 넣어야 돼서 이런 바닥재에 기능성불을 섞은 거를 사용할 거예요 이 제품 따로 이번에 출시된 제품에서 스파이더링 관리통 거기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제품 따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깐 거기서 구매하시면 돼요 1.2 높이 한 3cm? 한 3cm 정도 깔아주기로 하겠습니다 물은 살짝 부어주시고 여기 장착된 거 장착할 수 있는 물그릇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장식 하나 인조풀 하나 인조나무 인조풀 하나 넣어줍니다 방식 아까 설명드렸죠? 그 위에서부터 면 대시고 나서 꾹 눌러주시면 돼요 트랭크톱 한 마리 넣어주시고요 들어가 스마일 덥게 이러면 간단하게 세팅이 끝났습니다 콜코보드가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면을 차지해요 이 작업을 할 때 많은 면을 차지해서 잘라내고 필요 없는 부분이 생겨나요 그래서 가격대가 일정한 크기의 가격대가 되고 타원을 동그랗게 팠을 때 이런 결 때문에 잘못하면 쪼개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쪼개지지 않게 하기 위한 부분만을 찾아서 작업을 해요 깎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거 좀 알아주시길 바래서 내용 첨가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비싼 거예요 크로코보드가 얼마 난다고 비싸게 팔아라고 하지 마시고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올라가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어흐, 도망치고 싶어요 어흐, 도망치고 싶어요 시청해주세요 왜 이 Dreams 다음에 또 consumers